돈이 있잖아요, 돈. 돈, 이게 다 똑같은 돈이 아니에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번, 줄어드는 돈. 2번, 안 줄어드는 돈. 돈에 이름표가 안 붙어있으니까 다 똑같은 돈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줄어드는 돈이 뭐예요? 내 월급통장에 있는 돈이에요. 계속 쓰면 그냥 다 사라집니다. 근데 계속해서 안 줄어드는 돈은 뭐예요?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의 진짜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소득을 만약에 이 줄어드는 돈을 안 줄어드는 돈으로 바꿔주는 이 작업,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결말은 그지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세계로 가는 순간, 안 줄어드는 돈의 세계로 가는 순간 세상이 뭘로 바뀌어요? 공짜로 바뀌어요. 대부분의 것들이. 뭐 예를 들어 페라리 이런 건 공짜가 아니지. 근데 편의점이나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레벨이 있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거는 그냥 공짜로 공급된다니까요. 온 세상이 배급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무한배급 그것도. 가서 내가 판대기만 되면 그냥 다 줘요. 말 그대로 뭐예요? 파라다이스예요. 그게 뭐예요? 자본주의를 졸업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일로 가지 않고 다 쓰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유료예요. 소비가 행복해요?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결국에 나 자신에 대한 폰지 사기예요. 내가 쓴 돈을 내가 갚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그거를 속인다고 스스로를. 돈을 쓰는 것이 나에게 데미지가 돼요. 그거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당구 치다가 다 가락에서 걸리잖아요. 그러면 걔 먼저 나가는 거 싫잖아. 똑같은 마음이에요. 얘가 만약에 그거 자본주의를 졸업하는 게 싫다니까 다른 사람이 이 단계를 벗어나면은 싫잖아. 그래가지고 연예인 건물 사면은 칭찬 달려요? 악플 달려요? 당연히 악플 달리지.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자산을 사는 선택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진짜 뭔가 의도. 내가 모르는 저조차도 모르는 뭔가 의도가 있는 천재거나 아니면 진짜 병신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가 영원히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돈 벌 때 자산으로 바꿔놓지 않고 인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희한한 거 아닌가? 그래도 이 얘기를 했다니까 연예인이라서 대출이 많이 나와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게 문제라고. 이건 더 희한한 소리죠. 인기가 있고 돈을 버니까 대출이 나오는 거지 연예인이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야? 신설법인으로 사는 게 문제라고? 신설법인은 연대보증 대표가 다 합니다. 100%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100억대 건물. 100억대 건물을 신설법인으로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70%, 80% 대출 받는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인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한 100억 이상 되는 건물을 70%, 80% 대출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회계감사 대상이 돼. 외감 대상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외감을 매년 받아야 됩니다. 회계사 선임해가지고 매년 감사를 받아야 돼요. 인기랑 관계없이 연예인이 대출이 나올까요? 그냥 연예이기만 하면 대출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돈 잘 벌면 연예인도 나오고 그냥 보통 사람도 다 나와요. 유튜버도 나오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법인으로 다 나와요. 그럼 연예인은 왜 뭐라 그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내 인기,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 권력 이런 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변화 없는 게 뭐예요? 맞아요. 자산들. 저는 그중에서 사실은 부동산을 제일 선호를 할 뿐인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럼 이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 목표는 일단 뭐가 돼야 되냐? 맞아요. 일단은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자산소득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럼 자산소득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세 가지 있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배당, 두 번째, 이자 세 번째, 월세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거 중에 뭐예요? 이거 선택이라는 선택. 내가 생활비 얼마 드는지 먼저 계산을 해봐요.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3인 가구 기준으로 500만 원이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500만 원 정도. 월에 월. 그죠? 그 500만 원 정도. 내가 이미 뭐 자산이 있다는 전제하에 한 달에 500씩 생활비 나오면 3인 가족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 500만 원 현금으로 만들려면 돈이 얼마 필요할까요? 이거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예요? 이거 6천이죠. 그럼 1년에 6천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6%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얼마의 6%가 6천이에요? 그 10억이죠. 10억. 그 10억만 있으면 우리가 6% 수익률과 10억 이 두 개만 있으면 경제적 자유가 되냐? 이제 이거예요. 이거를 또 한 번 따고 들어가 봅시다. 이게 뭐요? 세금으로 따고 들어가면 이 6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2천만 원이 뭐예요? 이자나 배당은 15.4%만 떼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냥 세금 그것만 내고 말아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14%예요. 그러면 이거 2천만 원에서 뭐 배당이나 뭐가 될 거냐? 한 15% 정도로 생각을 하면요. 한 300만 원 나와요. 그렇죠? 2천만 원의 15% 300만 원이니까. 거기에다가 나머지 4천만 원 6천에서 2천 빼면 4천 남죠? 4천만 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세율 구간으로 보면 15% 구간이에요. 거기에다가 누진공제 빼고 나면 한 300만 원 거기서도 3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6천에서 한 600만 원 정도만 세금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5,400 정도가 실수령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월 4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500을 가려면 얼마 정도 더 필요해요? 실제로는 6천이 아니라 한 7천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7천이나 있어야 돼요? 종속세 구간이 또 바뀌어요. 15% 구간에서 돈을 더 벌면 6천에서 7천 가면 이거 빼고 4천 8백 이하 구간이고 5천 구간이 있는데 7천에서 2천 빼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그 4천 8백 구간이 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했을 때 한 7천 정도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누진공제까지 받으면 한 7천 받으면 월 500이 맞춰져요. 그럼 우리 목표가 6천에서 좀 미세 조정을 해서 7천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자로 7천 월 500 정도 경제적 자율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연간 배당이든 이자든 월세든 한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한 7천만 원 만드는 걸 목표로 하면 맞습니까? 맞죠? 그럼 7천만 원 만들려면 얼마 필요해요? 우리가 수익률도 6%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금이자 잘 찾아보면 몇 퍼센트예요? 한 4% 그렇죠? 주식배당이나 임대소득 그런 게 한 6% 정도 돼요. 예금은 한 4% 잘 찾았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가 뭐냐 이 정도가 이 정도 수익률을 더 높은 수익률이 있는데 아니 초보자가 사기 안 당하고 사기 안 당하고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이거 6%는 뭐라고? 배당이나 월세 4%는 뭐라고요? 예금 일반인이 찾을 수 있는 맥스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금리인 상태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초보자 입장에서 이거보다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하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을 올리려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년 동안 공부한다고 하고 그 공부를 마치고 나서 이거보다 큰 수익률이라고 하면 1년은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왜? 전재산 때려박은 거니까. 자 여기까지 배경 지식이 됐으면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돈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돈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자산으로 돈 버는 방법 안 줄어드는 돈 이 자산으로 버는 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자산으로 버는 돈 자산돈이라고 해요. 자산돈 요것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여기는 현금 흐름 이건 시세 차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월세, 이자, 배당 이거 뭐예요? 이거 현금 흐름이에요. 또 하나는 본체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럼 알을 팔 수 있죠. 그 알을 계속 하다가 닭값이 막 뛰었어. 그러면은 닭도 내가 팔 수 있잖아요. 본체는 뭐예요? 임대료 그러니까 내 주 수입이라면은 건물 가격 그죠? 만약에 내가 배당주로 배당을 받는다 하면은 주식 가격 그럼 이자는 안 올라가나요? 예금으로 생각하면 안 올라가는데 채권으로 생각하면은 올라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본체 얘기는 아예 안 할 거예요. 일단 현금 흐름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다보면요. 본체의 얘기가 나와요. 달걀 얘기를 하다보면은 당 얘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현금 흐름 얘기만 먼저 할 겁니다. 이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수익률 4% 예금이라 그러면 7천만 원이 이자가 나오려면은 4% 예금이면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여기다가 나누기 0.04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만가요? 한 17억 5천만 원 나오죠. 17억 5천만 원 들어가 있으면 내가 4% 예금이라고 했을 때 7천만 원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6%라 그랬을 때 얼마예요? 이러면은 6%라 그러면은 한 11억 7천만 원이 필요해요. 6%일 때는 11억 7천만 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1억 7천만 원에 6%가 7천이라고 그쵸? 17억 5천만 원에 4%가 7천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어 이거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어. 17억 7천만 원에 6%가 얼마예요? 7천만 원 그럼 이 7천만 원 왜 나왔어요? 우리 경제적 자유를 12개월로 했을 때 세금 감안하면 이거라고 그쵸?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 17억 5천만 원 4% 하면은 7천이라고 이거 어려운 거 있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 이거는 신기한 거야. 4% 때 얼마예요? 17억 5천만 원 6% 얼마예요? 11억 7천만 원 수익률 2%의 가치가 얼마 차이나요? 5억 원 차이나요. 수익률 2%를 높일 수 있는 지식이 내가 있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5억 원 그쵸? 목표가 500만 원일 경우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공부의 가치를 사람들이 뭐하러 그거를 하고 있어? 그냥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수익률에 건물주들이 민감한 거예요. 수익률에 건물의 가치랑 바로 직결이 되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도록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저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착한 임대인 해주세요. 그럼 이걸 깎아야 돼요? 아니야. 걔한테 그냥 돈 주고 임대료 그대로 내라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니면 렌트프리 무상임대 기간을 좀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니 난 건물주가 아닌데 무슨 소용이야? 제가 4%에서 6% 바꿨는데 어때요? 얼마를 덜 모아도 돼? 4%일 때 17억 5천만 원 모아야 되는데 6% 되니까 11억 7천만 원만 모으면 되잖아. 이 수익률을 위한 공부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 목표 금액이 500만 원일 때 2%가 5억이라 그러면 이 금액이 커지면 공부 가치는 더 커져요. 더 커져.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구간 우리 지금 목표 수익률 지금 우리 수익률 몇 퍼센트 얘기해요? 4% 6%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왜 이래요? 은행 금리 때문에 그렇죠. 은행 금리가 4%니까 이거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2% 얘기했었다니까? 그러니까 은행에 가도 4%라고 써 있으니까 당장 구할 수 있는 기본 수익률이 이거니까 이거보다 낮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은행 금리 때문에 그래요. 은행에 가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은행은 그럼 왜 그래요? 은행은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정했으니까. 그 한국은행은 왜 그렇게 정했어요? 경제 상황 보고 정했으니까. 그럼 경제 상황 뭐 봐요? 물가 보고 성장 보니까. 물가는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되니까. 성장은 뭐 봐요? GDP 나오니까. GDP 뭐예요? 가계기업 정부니까. 기업 뭐예요? 기업단의 매출들이 있으니까. 그거 합산해서 기업 나오는 거고. 가계 소비 합산해가지고 가계 나오는 거고. 정부 지출 합산해서 정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순수출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런 거예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공부라는 거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예요? 아니야. 내 공부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의 건물 가격을 정하는 거고. 다시. 다 연결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4%에서 6%로 올라갈 때 2%의 가치가 얼마였죠? 기억날 거예요. 얼마예요? 5억 원이었어요. 5억 원 덜 모아도 똑같은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럼 1%당 2.5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금리가 낮아질수록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7천만 원에 1% 1%라 그러면 7천만 원이 1% 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70억에 1% 얼마예요. 그게 7천만 원이야. 제로금리가 좋은 게 아니야. 아직 졸업을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 2%하면 얼마예요? 35억에. 초저금리 구간에서는 지식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지식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35억에 35억 차이잖아요. 맞아요? 맞다는 거야. 그러면 저금리일 때 저금리일 때 금리 하나하나 이 한 칸 한 칸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지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얘기가 그 자산 가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자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한테 필요한 돈의 양이 훅 줄어들잖아요. 금리가 낮아질수록 필요한 돈의 양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산 가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요. 아까 건물주처럼. 금리가 낮아질수록 수익률 공부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금리가 높잖아. 여러분들은 너무 행운인 게 지금 금리가 낮아요? 높아요? 높은 구간이에요. 지금 따라잡아야 돼요. 지금 돈 벌어서 자산 사야 돼요. 금리 내려가면 수익률의 가치가 급격히 커지는 구간이 옵니다. 7천만 원 경제적 자유 만들려면 70억 있어야 돼요. 진짜 피똥 싸야 됩니다. 6% 때 얼마였죠? 11억 7천만 원. 2% 얼마라고? 2% 35억 있어야 돼요. 예전처럼 제로금리 돼가지고 2% 된다 그러면 얼마 있어야 돼요? 35억 있어야 된다. 너무 멀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6% 되는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2% 세상에서 만약에 팔잖아요. 우리가 6% 구간에서 만들었어 그런 거를.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갖고 있다가 2% 세상 왔을 때 팔면은 얼마야? 35억이잖아. 이만큼 차익도 먹는 거야. 기다렸다가. 이게 본체, 본체. 본체 가격입니다. 이게 시세 차익의 기본 원리예요. 여기서 이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시세 차익의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와요? 월세에서 오는 거고. 월세에서 전세가율이 나오는 거고. 주식은 좀 다른 줄 알았거든요. 주식도 똑같으라고. 배당에서 기본적인 가치가 나와요. 배당이라는 거 어디에 있어요? 배당은 어디에 연동돼요? 순위계연동되잖아요. 채권 가격을 봤더니 채권도 똑같아요. 채권 가격은 어디에? 이자에. 똑같더라고. 똑같아요. 이게 시세 차익의 기본 원리예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11억 7천으로 돌아와가지고 6%라고 할게요. 이게 뭐예요? 자본주의가 천국으로 바뀌는 기본값이에요. 아까 줄지 않는 돈. 11억 7천은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생기고요. 이게 솔로라고 할 때 100만 원으로 제네시스 타고 100만 원으로 오피스텔 근사한 데 살고 300만 원 전부 다 소비에 때려박으면서 그냥 플렉스하면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500만 원 솔로면. 여기에다가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없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더 벌면 어때요? 아주 아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큰 문제. 지금 이 11억 7천만 원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6% 수익률은 사실 멀지 않아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 11억 7천은 너무 멀리 있어. 그러면 다시 역산을 해봐가지고 한 달에 300씩 저금하는 경우에 얼마 걸려요? 32년 정도 걸리지. 그죠? 3,600만 원이니까. 11억 7천 나누기 3,600. 하면은 32.5년이잖아요. 그죠? 11억 7천 나누기 3,600 하니까. 근데 이거를 6% 복리로 저금을 하고 매년 3,600씩 저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 걸릴까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18년으로 내려옵니다. 18년째, 18년째 되는 해에 마지막 해에 11억 7천 9백이 넘었게 돼요. 32.5년, 32년 6개월에서 18년까지 내려온다고. 어때요? 6% 복리가 이 수익률이 들어가는 순간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거의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런데 18년이 짧아요. 아니, 여전히 너무 길어. 32년에서 14년 깎았는데 6% 수익률의 힘은 뭐예요? 이 가치도 있지만 이 돈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시간에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수익률이 8%로 2%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드라마틱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일정 수익률 구간 이상에서는 효과가 오히려 이 드라마틱한 시간 단축 효과가 오히려 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2년 정도가 줄었죠. 아까랑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지는 거를 월 300만 원이 아니라 우리가 월 천만 원으로 해볼게요. 이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마 걸리나요? 바로 우리가 자본주의 졸업이 7년 만에 달성이 됩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만 다니면 천만 원씩 저금한다 그랬을 때 7년이면 졸업이 된다는 거예요. 7년째 11억 5,600이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더 모으게 되면 7,000이 되니까 거의 7년이면 다 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00 저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4년이면 자본주의 게임이 끝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1년 배워가지고 한 달에 2,000씩 벌 수 있고 그 고생 4년만 하면 경제적 자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6% 시대에는 그 달걀을 먹지 않고 계속 재투자하다가 2% 시대로 바뀌었을 때 닭을 팔면 어떻게 돼요? 게임 레벨이 그냥 바뀌게 돼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월 2,000만 원을 저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달에 500만 원 쓴다고 하고 만약에 500만 원 내가 쓴다 그러면 한 2,500 정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떨어지는 거 2,500을 어떻게 베냐? 2,500을 어떻게 하냐? 하루에 85만 원 벌면 됩니다. 그럼 하루에 85만 원 어떻게 베냐? 5만 원 남는 상품을 몇 개 팔아야 돼요? 17개만 팔면 돼요. 5 곱하기 17 하면 7,5,35에 50 더하니까 85잖아요. 그죠? 그럼 5만 원 남는 상품 17개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품 구경을 몇 명이 와야 돼요? 한 300명 정도 오면 됩니다. 그 상품 보러 300명 정도 와야지 17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품도 좋아야겠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 났다는 건 대학생들 영어 가해도 요즘에는 30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5만 원 남는 걸 못 만든다? 5만 원 남는 상품은 지금 시대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상품 만드는 것도 얘기를 드릴 텐데 상품 만드는 거 빼고 그럼 300명이 내 상품 소개하는 곳으로 어떻게 오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보게 할 수 있는 비디오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아니면 이미지 뭐 텍스트 뭐가 됐건 어 뭐 그게 인스타그램이 됐건 스레드가 됐건 엑스가 됐건 뭐건 그렇게 해서 그 컨텐츠를 1500명 정도가 보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1500명 중에 한 300명 정도는 내 상품을 소개하는 곳까지 온다고요. 그럼 1500명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적으로 어 내 컨텐츠가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읽기 전에 노출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비디오를 클릭해서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컨텐츠를 클릭해서 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것이 3만 명 정도에게 노출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3만 명한테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월 500만 원을 만든다는 건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만 설명을 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비디오가 이해가 되지 않고 사기처럼 느껴지신다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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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